시내버스 기사가 또다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없는 시내버스가 대부분입니다. 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한 시내버스입니다. 버스 문 앞에서는 60대 남성이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손을 뻗어 기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고 안내한 기사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처럼 기사와 승객을 가려주는 격벽이 없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갑작스러운 폭행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주에서는 지난 1월에도 한 취객이 무방비 상태였던 시내버스 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폭력 등으로부터 기사를 보호할 투명한 유리벽, 이른바 격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주 지역의 시내버스 132대 중 격벽 설치를 끝낸 버스는 단 10대뿐입니다. 버스 업체는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여건 속에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격벽을 설치하는데 버스 한 대당 100만 원가량이 들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월 폭행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가 또다시 폭행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광주, 전남에서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 2022년에 모두 260여 건이 발생해 5년 전에 비해 2백가량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